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가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요. 이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공간이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변수를 만드는 건 우리 메모리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되세요. 우리 컴퓨터에는 메모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메모리에 지금 입력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름 없이 그냥 저장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찾아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이름을 달아서 메모리에 저장하게 됐을 때 이 이름을 호출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 이름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볼게요. 보시면 이 접시가 바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접시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어떤 공간 개념인 거예요. 이 샌드위치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시 안에 샌드위치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 이름을 A접시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A접시 안에 어떤 음식이 담겨져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 샌드위치 담겨져 있어요? 라고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접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같은 데이터를 반복했을 거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이름을 가진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A라고 하는 변수에 6이 먼저 저장되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A2는 6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다시 A2는 1이라고 해서 1을 저장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6은 지워지고 1이 A에 담아지게 됩니다. 둘이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둘이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지우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의 변수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변수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저장하려는 데이터의 수만큼 변수를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변수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4개를 저장을 할 거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루는 데이터가 10개다. 그러면 변수 10개를 만들어 각각 넣어야겠죠. 왜? 변수는 데이터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있던 데이터를 지우고 새로운 데이터가 차지하기 때문에요. 각각 사용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변수 이름 모두 다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파이썬 변수는 이름 공간으로 관리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짝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제가 샌드위치 설명할 때 변수, 접시를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조금 기억하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먼저 A라는 이름을 가진 공간과 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만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이름 공간, 여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자, A라고 하는 이름표를 E라고 하는 데이터에 붙여준 거죠. 그래서 A야 나와 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A가 불렸으니까 데이터 가진 공간에서 E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아, 그냥 바로 공간에 A라는 이름이 딱 붙었다라기보단 아, E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진 공간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참조해서 가지고 오는구나 라고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변수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또 만들어 봤어요. 어디서 할당 연산자를 이야기할 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변수 이름을 만드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규칙도 없어요. 그냥 변수 이름을 만드는 규칙은 있는데 음, 뭐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거다 라고 해서 데이터형을 미리 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수 이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를 입력하고 어떤 데이터를 할당할 건지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할당 연산자,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y는 2020 이라고 하면 y라고 하는 변수의 2020이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가 할당이 된 거고요. m은 5라고 하면 m이라고 하는 변수의 5의 값이 할당이 된 거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변수 이름 만들기 규칙이 있습니다. 자, 1번 영문자와 숫자, 한글빛, 밑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죠. 파이썬 2.0까지는 한글로 변수 이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근데 파이썬 3.0이 되면서 유니코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글로 변수 이름 만들 수는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아직은 변수 이름은 영문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은 한글을 지원을 해서 한글 변수명을 쓸 수가 있는데 다른 언어인 c나 java 이런 쪽 언어들은 아직까지는 변수명을 한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명을 한글로 쓰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다른 언어를 배우실 때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또 변환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변수명은 가능은 하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되도록 영문자와 숫자만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네, 시작은 무조건 영문자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더바만 이용 가능합니다. 영문, 대소문자 당연히 구분됩니다. large a랑 small a는 서로 다른 변수가 되고요. 파이썬의 예약원과 파이썬이 사용하는 명령어는 당연히 변수를 쓰시면 안 돼요. 왜? 명령문이니까 보시면 뭐 if, while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그런 명령문들인데요. 보시면 이런 예약원은 네, 파이썬에서 변수로 활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변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변수에 숫자를 저장한 후에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할 건데요. 먼저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10을 할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프린트 a 하면 a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한번 예측해 볼게요. 자, a는 10, a는 20, 프린트 a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출력은 10이 될까요? 아니면 20이 될까요? 그렇죠. 20이 됩니다. 왜? 같은 변수에는 변경은 가능하지만 동시에 당기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10이 있었어요. a라는 변수에 10이 있었지만 다시 a는 20이야라고 바꿔주면서 10은 지워지고 20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퀴즈. 여러 개의 값을 변수 저장할 수 있다? OX? 네, 당연히 안 된다. X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습니다.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면 당연히 연산 가능하겠죠. 그래서 a는 10, b는 20 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곱하기, 비교 연산자 또는 end 연산자 이런 모든 연산자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다 이 값들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수 값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네, 이거는 우리 했던 내용 변수 선언할 때 세미콜론 사용하면 한 줄에 여러 개의 문장을 한 줄에 작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할 거예요. 물론 변수에는 문자열 데이터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문자열 데이터는 뭐라고 했죠? 따옴표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변수를 만들 때 변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문자열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따옴표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나 또는 큰 따옴표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한번 한글로도 변수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글 변수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파이썬인데 따옴표 왔고요. 별명이란 변수에 따옴표 써서 파이라고 하는 걸 넣어줬고요. 프린트 이름, 콤마 별명 했더니 파이썬 파이 하고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이 저장된 변수도 문자에 사용되는 연산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에는 파이썬, p에는 파이팅이라고 문자열을 넣은 다음에 프린트 n 플러스 p 하게 되면 플러스가 연결 연산자이기 때문에 파이썬 파이팅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n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그쵸. 맞아요. 파이썬, 파이썬하고 3번 파이썬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씩 꼭 해보세요. 다음, 숫자가 저장된 변수와 문자열이 저장된 변수를 연산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네, 이거는 앞에서 우리 연산자 썼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숫자와 문자열을 더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int, end, string, 안 돼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변수에 저장된 그 데이터가 그대로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문자열이 들어갔으면 문자열과 문자열 끼리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두 변수를 에러 없이 연산하려면 네, n 변수의 팩을 따옴표로 묶어주고 나서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팩, 파이썬 이렇게 그냥 문자열 연결 연산자로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무엇이 출력될까요? 이거 볼까요? 자, a는 8, b는 9입니다. 그럼 프린트 a 더하기 b는 a는 8이고 b는 9니까 17이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는 문자를 썼습니다. 문자열 8, 문자열 9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돼요? 8, 9가 출력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다음 에러 발생하는 이유 네,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보시면 네, 숫자랑 문자를 연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변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변수를 지금은 직접 입력했기 때문에 어떤 타입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개발자가 예를 들어서 변수를 썼어요. 근데 그 안에 변수에 무슨 값이 들어갔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타입이 문자열인지 또는 숫자 데이터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타입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실습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잠깐 보면 a는 828이라고 저장되어 있대요. 그 타입 a라고 하면 클래스 인트입니다. 인트 뭐였죠? 정수죠. 네, 정수 데이터가 정수 데이터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b라고 하는 곳에 파이썬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타입 b 하면 파이썬은 문자열 스트링이기 때문에 str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저희 데이터 타입에는 총, 이렇게 총은 아니고 이렇게 4가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인트는 정수 타입이고요. 프로트는 실수 타입, 스트링은 문자열, 불은 논리형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바꿀 때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만약에 a라고 하는 a의 1이 들어있어요. 물론 얘를 a는 다운 표정에서 1 내에서 이렇게 문자열을 바꿀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a에다가 str a 이렇게 하시게 되면 a가 문자열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데이터는 정수로 들어왔는데 문자열로 바꿔야 된다던가 또는 문자열 들어왔는데 정수로 바꿔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앞에 int, str, float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변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명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모두 실행하셨죠? 일단은 먼저 이 id를 실창에서 바로바로 확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에디터 열어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변수에 10을 할당하고 다시 a라는 변수에 20을 할당할게요. 그런 다음에 print a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온다구요? 네, 22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한글 변수를 한글 변수 만들어 볼게요. 이름이라고 만들고요. 파이썬이라고 문자열을 할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명 별명엔 파이를 할당하고 그 다음 프린트 이름 별명 를 한 다음에 엔터 하면 이름에 파이썬 파이의 별명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 지금 보시면 변수 만드는 거 많이 어렵지 않구나 라는 느낌 드실 거고요. 또 이번에 타입을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a타입 볼게요. 자, 타입 보고 싶으면 typ 타입이라고 입력하고 자, 어떤 변수의 타입이 궁금한지 알아야 되니까 a를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a가 궁금하니까 하고 엔터하게 되면 클래스 인트 a는 인트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한번 이름을 한번 볼게요. 똑같이 타입을 넣고 여기다가 이 이름 한 다음에 엔터 했더니 네, 이름은 str str 문자열 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b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8.25 라고 제가 실수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입 하고 b 하고 엔터하게 되면 잠시만요. 아, 제가 오탄했네요. 다시 볼게요. typ 하고 b 하고 b를 하게 되고 엔터 하면 이번에 front 실수입니다. 라고 확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입을 이용해서 변수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변수 오늘 같이 알아보았고요. 지금 더 체킹 포인트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변수를 실수 데이터로 변환 그러니까 바꾸기 위해서는 int 함수가 사용된다. o, x 네, 여기서는 x입니다. 네, 실수이기 때문에 front 함수를 사용합니다. 다음 중 변수 이름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변수 이름 어떻게 만들었나 뭐 기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영어 그리고 네, 숫자 언더바 한글 모두 이용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영어 영어 오, 다 되는데 안될 건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숫자로 시작할 수 없대요. 오, 그러면 e로 시작하는 얘는 일단은 안되겠네요. 그리고 특수 문자 사용할 수 없답니다. 샵 들어간 거 이용할 수 없어요. 다음 오, 파이썬 예약어 사용할 수 없는데 다행히 파이썬 예약어는 예약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만 변수 이름 사용할 수 없고요. 나머지는 변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니까 아, 변수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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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